국내 대형조선사의 참담한 실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른바 조선빅3는 이례적으로 7월 29일 한날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새 기업의 2분기 영업손실은 총 4조 7,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가장 많은 3조 318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조 5,481억 원, 현대중공업이 1,710억 원의 적자를 신고했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해양플랜트 공사 손실충당금이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해양플랜트는 신수종 사업으로 급부상하며 조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실적을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손실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비핵심 자산 매각, 부실 자회사 정리 등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리스크가 2분기 실적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에는 대형 조선사들의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